뉴욕의 스틸푸드를 맛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예요. 100여 가지의 음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허가스 버그에 왔습니다. 진풍경이 설쳐져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람도 많고 음식도 많고 약간 닭살 돌았어. 약간 우리나라 도깨비와 시장이랑 비슷해요 느낌이. 여기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철저하게 위생관리랑 이런 거 검증이 된 곳만 들어올 수 있고요. 아마 뉴욕 여행을 하시는 분들 3월부터 10월까지는 여기서 열린다고 하니까 스모가스모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종건이 오이스터 있어. 오이스터? 오이스터? 오이스 좋아서, 그럼 sata. How are you upstairs? Good. You doing great. 그 way in the world, sir? show lot of셨을 아이스터 숨은 Car to the h ở c 시트 part. This in my company, a mouse for party. We do private event catering and we've been doing this market for 10 years since we started. 10년 된 거야? 물감인 거 한번 봐 그러니까 아들 보고 있어요 아, they already did it They got a break Very good, very soft We need it, we need it Yeah, that's spicy 엄청 맵다고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데 과연? 그래봤자요 그래봤자 과연? 그래봤자요 그래봤자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리를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봤자 여기 인기 많나 보다 여기 사람이 제일 많이 서있어, 줄을 그러니까요 자, 흰수 먹어 흰수야 먹어 혜인이가 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굴 전문가 됐잖아 오늘 굴 한번 판단해줘 어 와 이 형 괜찮아? 이거 싱싱해? 맛있어 자, 먹어봐 이 형 괜찮아? 와, 진짜 싱싱하다 핫소스 괜찮은데요? 이거? 이렇게 맵히다 맛있어 소스 맛있어, 소스 맛있어 와 진짜 좀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 네 이쪽을 못 봐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줄 쓰면은 좀 오래 걸리기도 하겠네 이렇게 떨어져서 살까?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가 셋 다 흩어져서 사는 게 어때? 그게 빠르겠지? 골라서 네 그게 여러 가지 음식을 빨리 우리가 개 태울 수 있을 것 같아 네 3시 28분이니까 여기에서 보자 여기 강변 앞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따 봐요 빨리 여러 가지를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야 될 것 같아 갱통 tob 첫 번째, instrumental 예진 여기! 저 좀 더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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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다 썸 Technical 저 옥수수 맛있을 거 같아 규표 저네 카엘이로 ic h.e 잎 비키 다nom 얼굴이 보내주지 구이를 두 개 샀어요. 음식을 사면서도 계속 저쪽에 눈이 팔리네요. 너무 아름답다. 멍 때리고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아름답다. 이거 자리 잡는 게 안 맞지 않겠는데요? 아하. 너무 아름답다. 안 돼. 안 돼. 이거 먹어, 이제. 자, 형님 한번 먹어볼까요? 먹읍시다. 정피디님. 이건 뭐 사온 거예요? 내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매콤한 치킨으로 만든 샌드위치인데 거기에 엑스트라 하시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혜인이가, 우리 현수가 항상 매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이름만 들어도 살버려. 고추 이름들이 다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너무 매워서. 이 동의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진짜로 동의서가 있어요. 블루치킨. 우리 세 명의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 한 배를 탄 겁니다. 지금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해요. 직접 들고 주시니까 매운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사려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해요. 아 진짜? 형. 그래서 내가 너네 이름까지 넣어서 사인 다 했어. 많이 매워. 많이 매워. 많이 매워. 근데 얘 매운 거 되게 잘 먹거든. 맛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솔직히. 오. 오. 달달하네요. 그래? 응. 매워 죽을 거 같아. 매워 죽을 거 같아. 야 너. 우리 이제. 우리 하지 마. 우리 하지 마. 형도 와 드셔보세요. 까악. 이건 잘 먹네. 형 진짜 잘 먹네. 진짜 대단한 오빠. 아... 아 나. 내가 긴장돼. 왜. 빨리 먹어. 왜왜왜 진짜 맵다 형 괜찮아요? 나 근데 매운 거 참고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진짜 맵긴 매워 내가 완전 좋아하는 맛이야 현수는 뭐 사왔어요? 저는 이거를 되게 보면 단순해 보이잖아요 숫자버거도 있고 약간 이런 꼬치도 있고요 뭐? 원, 원 플리즈 원 원? 원 원 원 원 플리즈 원 원 원 플리즈 모음 아, 네, 저거 하나요. 형들 것까지 해가지고 3개 시켰어요.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아주. 조금 특이해 보여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냄새가 되게 좋아, 지금. 이거 드셔보세요. 약간 이것도 뭔가 진하다고 표현이 좀 됐네요. 어? 계속 썰어져. 뭔가 치킨 맛이 나는데? 치킨 맛도 나면서. 어? 맛있어. 해우에서 치킨 맛이 나요. 진하다고 표현이 좀 됐네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고마. 짱지? 아, 맵다. 어? 괜찮지? 맛있다. 되게 향신료 맛이 나는데. 맛있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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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완전 좋아하는 맛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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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다 가서 몇 잔 마실 거예요? 글쎄, 너는... 두 잔? 두 잔? 네 잔? 네 잔? 네 잔 그냥 제가 워낙 맵주를 좋아해서 또 뉴욕에 맵주 맛있는 양조장이랑 그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맵주를 마무리하는 네 흰 씨 나오고 술 나오고 뭐 자유여신당 나오고 흰 씨 나오고 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술이 계속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밤에 방송되니까 아침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서 이제 같이 맵주를 드시면서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될지 모르겠지만 맥주와 함께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또 내일 위해서 내일 또 내일 위해서 한 팀 마시고 꼭 자둘을 거 하겠습니다 아휴, 막 또 가시네 나이스 왔다 여기예요 왔어 근사하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냄새 맡아 봐. 약간 옥수수찜 냄새. 그리고 그 보수한 냄새 있잖아. 진짜 보수하다. 나 한 번 찍어줘요 빨리. 영화 속에 관광지 온 것 같아. 나 한 번 찍어줘요. 나 한 번 찍어줘요. 나 한 번 찍어줘요. 지금 바로 돼. 지금 바로 돼. 지금 바로 돼.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될 것 같아. 되게 자유롭다. 안내해 주십니까? 맥주 먹으면서 일하고 있어. 아 마시고 있어? 직장에서 맥주 마시면서 일해. 꿈의 직장이네. 꿈의 직장이야. 도착해 보أن 그래서 지금 브루는 안 돼요? 너무 좋은 게 나 처음 봤어. 조심해. 만지면 뜨겁다. 조심해. 여기 문하일 하달가일 마요? 24시간 8시간. 다 하다 오후일 아침 일하는 중1시. 빨리 두 의미가 들어있는 건 또 4가지식 youru가? 여러분, 인자 뭐야? 네. 4가지식 youru가. одну의 4가지식 youru가? 골이... 골이. 그 우선, 선거예요. 여러분, 다 하신 faint word. 예. aha. 자. thyme, thyme. Thyme, that's a fifth ingredient. hope. Pops, that's great. Yeah, hops, that's great. And I can tell you the other two if you're not sure. Water. Water, I knew you were going to get water. And then the fourth one is yeast. Yeast? So. 발효시켜요. 이렇게 만든 water filled with water. Your mesh tun with water, we are going to heat that water. What are we going to do? Basically, we are going to steep the grain so that we remove sugar and starch. Starch converts into sugar color and flavor from that grain. There are three canisters. 3 canisters. 3 canisters. When we move our wort into the brew kettle, we start to boil the wort. During the fermentation process, what happens is yeast eats sugar, and it produces the byproducts of carbon dioxide. Any questions in this room before we go on? One, one year, far, supply. What? 한국말로 물어보자. 총 생산량이 1년에 어느 정도? Yeah, so we make what's called 100,000 barrels. They sanitize, they get filled, they get sent out into the city to head out to bars to fill our own bar here. So you're saying the guy who designed for I Love New York t-shirts and this logo are the same person. Yes.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It was a really nice tour. We have learned a lot. Good, thank you. So now we're gonna go back to the bar and this turn to drink too. Feel free to take pictures. Have a good time. Get some beer. Yeah, thank you so much. Okay, thank you. Really cool. Thank you guys. Alright, one, two, three. Alright. Thanks a lot. There you go, Red. Thank you so much. Yeah, cheer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ere's a lot. There's no love to get rid of this one. You know it's something I passe. Yeah, I'm gonna take a little fire. It's so good. It's so good. It's so good that you are here. You can take a step out here. Thank you. 그냥 기분 좋아서 하신 것 같아. 우리가 자리를 먼저 잘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 she가 위해서. 다시 해주세요. 네, 여기에서 1, 2, 3 나를 조용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3, 1, 2, 3, 1, 2, 3, 1, 2, 3, 2, 1, 2, 3, 1, 2, 3, 1, 2, 1, 3, 2, 2, 3, 1, 3, 2, 2, 3, 2, 1, 1, 2, 3, 1, 2, 3, 1, 2, 3, 1, 1, 2, 1, 2, 1, 1, 2, 1, 2, 1, 2, 1, 2, 1, 1, 2, 1, 1. 조금씩 만나보자 하이 나 bom 오지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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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 수 있어? 저기 있다 반쪽으로 가자 천천히 마셔볼까? 제가 한번 고대하던 순간입니다 어 미국 맥주 브루클린 양조장에 와서 맥주를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드시죠? 마셔보겠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한 모금 마시면 한 잔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현수야, 너도 딱 골라봐 뭐 마시는지 제가 워낙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 매니아로서 질 수 없이 마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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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두 그때 마셔보 햇 Mal 뭔지 outer 이거 약간 굴맛나? 굴? 굴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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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오렌지 굴 이쪽이야 오렌지 굴 이쪽이야 아, 어렵다 어려워 근데 나는 사실 마음이 정해져서 너만 얘기하면 돼요 1번 확실히 양도장 와서 먹으니까 어제도 우리가 먹었잖아 분위기 때문에 더 맛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맛있다고 실제로 여기 맛이 좀 더 있어, 칼라 그리고 혜인 형 이제 뉴욕 여행도 절반 넘었잖아요 좀 어떤 것 같아요? 전 최대한 모르고 갑자기? 네 You serious man? 한 번만 더 이걸 줘 뭐라고? 이상한 표정 짓고 있네, 갑자기? 이상한 표정 짓고 있네, 갑자기? 이상한 표정 짓고 있네, 갑자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같이 다니면서 유대감이 갑자기 생길 때가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굳이 큰 게 아니었고 작은 순간 하나에 큰 유대감이 생길 때가 있어서 거기서 저는 되게 많은 행복을 느꼈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좋았고 그냥 앞으로 여행도 남은 여행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너무 갑자기 얘기했어 근데 현수도 그 생각을 했을 거고 나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은행의 여행도 제작가 좋지 않나요? 현수 이름 되게 멋있어. 현수. 현수?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y name is 혜인. 혜인. 혜인? Skylar.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thought you guys were cool looking, so I wanted to say hi. Thank you so much. That's really nice. Nice of you. Nice to meet you. You have a really wonderful night. Have a great night. Okay, you too. Thank you. Nice to meet you guys. Oh... 현수랑 마지막에 갈 때 딱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 보니까 현수 때문에 왔어. 형 보고 온 거예요. 딱 형 모자 딱 보고. 현수 때문에 왔어. 나 얘 두 사람이 지금 너무 웃겨. 현수 때문에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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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이런 거 좋지. 아... 너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온 곳이 한인마트에 왔어요. 고기, 생선? 고기부터 살래? 고기부터. 고기부터? 고기부터 사러 가자. 이거는 항정살. 오, 항정살 마셔. 항정살 좋아해? 좋아해. 먹을래? 그래. 비빅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그치? 이건 하죠 뭐. 어, 좋아. 팔찌가 좋아, 부채가 좋아. 팔찌. 팔찌. 그래, 그래. 맛있는 것도 아는구만. 침맛살도 하나 못해. 왜 침맛이 맛있어? 뭐 침맛살도. 이게 아주 좋아. 고기랑, 김치랑 해서, 신김치랑 해서 싸먹으면 돼요. 구워가지고. 저거 네 혼자 먹는 약이잖아. 부정하지 않지? 그렇긴 한데. 사실 난 라면도 먹고 싶긴 하거든요. 아, 먹고 싶으면 다 먹어요. 나 넣으면 돼, 이거. 아, 진짜? 하나로 돼요? 어? 여기가 잡았죠, 왜? 나 진짜 맛있어. 좋아. 88, 왜냐? 좋아. 88년도는? 내가 88이지. 88 좋아. 88 용지. 레몬. 레몬, 레몬 되게운데? cribe Historic 올라소서. 해비 나이트. 여기다가 떡국장이 날 것 같은데. 더럽다. 다 짓 뜯어서. 지금 중요한 게 빠졌어. 아, 매워. 여기다. 맛있어? 떡볶이에 이거 들어가야 돼. 뭐가 좀 부족해? 아, 후추.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 누구나 아는 맛인데. 맛있어. 뭐야? 야, 올라가. 뭐야? 야, 올라가. 야, 아직 일러, 아직 일러. 여기 앉아 쉬고 있어. 음료수 하나 마신다 쉬고 있어.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로? 어떻게 켜지? 켜져 있는 건가, 이거? 형들을 찍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형들 요리하는 거 처음 봐야죠? 불이 생명이야. 정 셰프님의 떡볶이입니까, 이거는? 아, 평소에 이렇게 요리하면 어때요, 반응이? 뭐 없어? 그냥 먹는 거지 뭐, 난. 네가 평가해봐야 이 땅속이야. 형, 평소에 혜준이한테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혜준이? 혜준이랑은 많이 시켜먹지. 그쵸. 아니, 근데 형들 지금 이렇게 옷 맞춰 입고, 이렇게 먹을 거 쫙 깔아놓고 있으니까, 스모가스버그. 거기 일하시는 분들 좋대요. 정권이 형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좀 얼큰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해산물과 야채를 이용한 엄마손 묵은지 얼큰 짬뽕탕면. 외국인들이 들으면 엄마손 묵은지 되게 무서운 손이야. 엄마손 들어간 줄 알잖아. 엄마손 들으면 안 돼. 엄마... 그러면 어머니의 맛. 어머니가 여기 진짜 잘해. 뭔가 이상한데? 맛은 있어. 고추 입는구나, 이제. 여기다 하면 상관없어. 어차피 맛은 비슷해. 내가 해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 왔으니까 이제 비밀 공개를 하나 할게. 어떤 거요? 나 한 분씩 갖고 왔어. 대박이야. 어머님이 담그신 거야? 우리 장모님이 담그셨어. 장난 아니야.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완전 오리지널 김치야. 미쳤다. 완전 게 오리지널 김치야. 완전 누군지다. 제대로다, 형. 맛있는 냄새 나지? 나도 궁금하다, 형. 진짜. 기대가 된다. 형, 지금 이제 열 시다. 고기를 뽑는 것 같습니다. 나 진짜 배고프겠다. 이거 생각도 불이 약한데. 제일 센 거야, 그게? 손 조심해요. 어? 손 조심해요. 불이 약하지? 불이 말을 안 들어. 은근히 약하다니까, 지금 여기 불이? 불이 약하다고요? 어, 혜인이 지금 고기가 제대로 안 구워져. 아, 나 고기 지금 자부심이 있는데, 씨. 뭔가... 아, 지금 상당히... 예민해졌어. 불 최고로 센 거지? 최고로 센도 약하네. 보기에는 화력이 되게 세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됐다. 불이 다 구웠어요. 고기 색깔이 아주 그냥... 미쳤습니다. 정혜인 표 떡볶이. 먹어, 혼자 이제 먹자. 고기 지금 먹어야 돼. 정혜인이 구운 소금비는 어떻을까요? 맛이 어떻습니까? 정혜인이 구운 소금비는 어떻을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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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좋은 거야. 그냥 촬영해야지. 어, 이제 앉아서 먹겠다, 우리. 타바스코 찍어 먹어야지. 아니, 이렇게 풀어놓으면 찍어서 한 쪽에다가... 아, 내가 타바스코 너무 좋아해. 대박이다. 누가 이거 없으면 밥 먹. 아, 너무 좋아해. 만약에 그런 거 더 먹을까? 맛있게 먹을게요, 형들.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대망의 이제 종건이 형 요리를 먹어봐야지. 뭐야, 그렇게 쳐다보고 먹어봐. anymere konserv είτη 아니, 맛있네. 와... 그래? 뻥인 것 같아. 자, 완전 데우네요. 와 마늘도 맛있겠다. 일단은 LA에서는 유명해요. 그래서 다 LA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먹으니까 열나네. 진짜 맛있다. 다 먹은 것 같으니까 마무리 아까 치우자. 맛있었어. 좋았어. 오 좋다. 비가 아주 날씨가 유행하고 좋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뉴욕 여행 이제 6일 차. 뉴욕 여행 와서 처음으로 만난 1여행이에요. 벌어보고서 5일 차. 오늘 비가 오잖아. 이 분위기에 맞게. 내가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 역시 또. 지금 우리 뭔가 약간 음침하고 비 오는 날씨에 맞는 장소가 있단 말이야. 음침하고 비 오는 날씨에 맞는 장소가 있단 말이야. 오수아. 오수아. 내가 말했던 음침한 곳이 바로 여기야. 블러드 매너라고.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비도 오고. 뉴욕 맨하탄 도심에 있는. 할로윈 시즌에만 여는 한정판. 예. 귀신의 집 같은 거예요. 귀신의 집. 귀신의 집 같은 거예요. 귀신의 집. 안 무서워한다. 정말 무서워. 괜찮아요? 어떻게 좀. 약간 좀 긴장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너 귀신 잡는 해병대잖아. 그러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와. 둘 다 이걸 하지. 귀신 무서워하지 않는 종건이 형. 저는 좀 귀신 무서워해요. 사실. 네. 그래서 한국의 귀신과. 미국의 귀신이. 과연 어떤 게 더 무서운지. 저희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들어갑니다. 자 현수 너 먼저 가. 들어갑니다. 현수야.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난 범이 없어. 그냥 네가 먼저 가. 다들 먼저 가고 미루고 있어요. 가자. 같이 가. 형 우리 막. 도망치지 마요. 혼자서. 어. 잠깐만. 내가 가운데. 내가 가운데. 왜 내가 가운데 할 거야. 싫어 싫어 나 무서워. 내가 가운데 할 거야. 안 돼. 나. 내가 가운데 할 건데.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너 이런 거. 귀신 대는 해병대. 그렇긴 한데. 안 돼. 내가 가운데 할 건데. 선생님 먼저 가.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너 이런 거. 귀신 대는 해병대. 아, 그렇게는 아무래요. 괜찮아. 형수야, 너가 잡아줘, 귀신을. 미국 귀신 잡는 해볕인데. 어? 잠깐만요. 해볕인데. 어? 잠깐만요. 하... 아니, 아직 차가운 거 아니잖아. 네, 네. 맞아요. 깜짝이야. 아니, 아직 책도 안 했어. 더 들어가야 돼. 형들 그래도 서로 지켜주게 해요. 알았을 때. 오. 오. 와우. 와우. 놀로우. 플로드. 네. 엄청 리얼리틱. 아, 이거 좀 무섭다. 안 무섭다매. 어? 아까 형 비신 안 무섭한댔지, 사람 안 무섭한댔지. 형, 무서워. 그래, 그래. 아, 맞아. 아, 그래, 좀. 좀 하고. I'm breathe. You gotta breathe? Yeah. I'm very nervous. 형 먼저 가자. 오케이 가자. 형 먼저 가. 가자 가자. 형 먼저 가. 형 먼저 가. 여기 아니야? 형 먼저 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로 가. 가 가 가 가. 나는! 에이. 잘 못하는 걸! disc지 않으셔서. 안으로 가방!! 이리 안 invite.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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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차원을 넘어서요. 차원을 넘어서요. 오케이.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다고? 여기 뭐 있다고? 없어, 없어. 여기 있잖아? 없어, 없어. 여기 있잖아.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오케이. 여기 있잖아. 오른쪽 조심해. 여기 있잖아. 여덟. 두번째. 여기 있잖아. 잠시만. 저기 있잖아. 됐어. 잠시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작진을 만나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타비 희생적으로 잠 vere but.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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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걱정하지 마요 제가. 저거! 너가 지키지 진짜 많아. 네. 발강목 얼룩문이 바다의 사나이. 발강목 얼룩문이 바다의 사나이. 컴프로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컴프로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잠깐만, 잠깐만 종건이 형! 빨리 와요 앞으로 와 빨리 앞으로 와 앞으로! 나 진짜 안 보여 서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앞이 안 보여 내가 앞으로 갈게 현수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네 대단히 아 예언천! 우와! 안 돼, 집에 가. 오케이. 아니요, 깜짝이야. 아니요, 깜짝이야. 아니요, 깜짝이야. 자, 이거 봐.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나 왜. 깜짝이야. 야, 이거 봉지 안에 누구 살아 있을 것 같아.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아? 어지러워. 더워, 더워. 진짜 덥다. 아, 더워, 더워. 진짜 덥다. 나이스 고리츠.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여기 어떻게 지나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리 와. 이거 봐.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나한테 걱정했잖아. 100% 살아나는데? 저거 저거 살아있어요, 이거. 저거, 저거.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배우 정혜인입니다 아 아 아 아 으 어 으 으 으 으 뭐 네 우 아 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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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명댑니다. 한 47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zeował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게사하곤습니당. 이 게사하곤 조치로 되기 때문에 저게도นน amend car só lives. 안전하나? 근데 지금! 이었는데? 아, 제게, 저게 어디서yeahran고 이거까? 아! 나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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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끄러워 자 우리가 생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형 형 형 형 형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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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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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야 여기 앞만대로 잠깐 와둬 아 아 깜짝이야 왜 계속 안 끝나 이거 아 깜짝이야 왜 계속 안 끝나 이거 아 깜짝이야 왜 계속 안 끝나 이거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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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저기서 쉬자 어 잠깐, 저기서 쉬자.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어. 어? 이런 거였어. 비가 딱 와서 떨어진 것 같아. 더 음산했어요, 약간. 더 음산하고. 후우. 고생했다. 됐었어. 아니, 괜찮아. 다리에 힘이 풀린다. 아니. 아까 좀 어지러웠어, 안에서. 솔직히 이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갑자기 막 예상하지 못한 상태, 환경에서 튀어나오니까 이게. 어우, 진짜 돌아오르겠다,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